네 여러분 가을바람입니다 오늘 퀀텀코리아가 한국에 이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열려서 DDP에 지금 나왔습니다 저도 급하게 오느라 일정이나 뭐 옷도 제대로 못 갖추고 왔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티오스프로 그냥 그 네임 탭도 있는 아 네네 근데 사전 등록 안 해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저희 페달 등록 따로 하셔야 돼요 아 따로 해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 입력한 정보를 이제 여기서 네임 탭 얻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건가요? 네 이제 이렇게 길게 나오면 이거를 접어서 사전 등록한 사람은 여기서 그냥 핸드폰 번호로 찾거나 QR코드로 하면 되고 네 맞습니다 아니면 저 QR코드로 등록을 해서 현장에서 등록하고 그냥 동일하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부스 안에 들어왔어요 뭐 엄청나게 많은 부스들이 있는데 일단 아이온큐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다양한 부스에서 이제 각종 기업 관계자분들 나오셔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아이온큐 부스에 왔습니다 이제 잠깐 만나보고 얘기를 할게요 여기 뭐 브러셔도 있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연결을 받으신다. 저희는 Hyundai, Airbus, Los Alamos, 그래서 여러 프로젝트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큰 컴퓨터가 필요한 것들.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 이 자식이 있는 것들은요. 그의 아이온 트랩이. 그의 과학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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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에서? 그의 과학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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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에서. 이 과학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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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입니다. 우리가 수업을 위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후가 기준이 32 qubits이 전부 모종 수준으로 뭐의소프단이 할 수 있는지요? 또 있는 공기 업데이트 공기 업데이 많을 정도로 스피터입니다. What do YOU GUYS have here? 모의재에 대한 소개를 통해 우리의 사업과 같은게 CoolSystems ASURA, 폰넴자, DCP, Amazon AWS 그리고 Amazon Bracket 그리고 우리의 원큐 Quantum Cloud 무엇을 제공하는지, 왜 our quantum computers 세계를 하여 Conference과 기술이 영향되어가면 For ION큐 ARIA, which is now available in the major crowds 저희는 조금 더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여러 곳곳에서 많은 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Qwantum Basel과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노베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Qwantum 컴퓨터에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Qwantum 컴퓨터에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Qwantum 컴퓨터가 구매할 수 있을까요? aca, 이동에 여기가 50lb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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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양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도, 그는 다른 기간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Qwantum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유럽 지역이, 유럽 지역에서 유럽 지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팅하는 곳까지는, research, but application development, maintenance of the systems, and working with them to actually make the systems more useful. It's selling the QONO computer. Correct. So they are like the first customer of INQ? We have access directly. I mean you're talking like people access our systems not just to the cloud but then they have direct access. And some customers work directly with INQ to access the systems. This one will be the first INQ system deployed outside of UNIQ. 나는 지금 시애틀에 시애틀에 구입되어 있는 시애틀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애틀에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다른 문제를 해봅시다. 그래서 오랜 시스템이 35AQ입니다. 네, 오랜 시스템이 35AQ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9ver books that Peter talked about in the earning calls. Would that be like a total bookings generated from selling the quantum computer or is that for one quantum computer? It's a combination. Combination so it'll be a total. I think if you saw, we had a release on the bookings update too. That is the most updated and most information I can share. 네 그리고 요거 제가 qpu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저 안에 이온들이 떠서 진공상태에서 레이저로 이제 조정을 하는 그 qpu 인데 제가 이제 아이온큐 본사 갔을 때 사장님이 보여주신 거랑 똑같습니다 저 저게 아이온큐 아리아에 실제로 들어 있는 qpu다 라고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다른 회사 부스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